막달라 마리아 죽음처럼 강렬한 신부의 사랑 그대는 도장 새기듯 나를 그대의 마음에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그대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소울처럼 잔인하고 그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마치 아무도 끄지 못하는 여화의 불과 같습니다. 아가서는 순란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지순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했다.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도 이와 같다. 주님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도 죽음처럼 강한 것이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낸 여자로 갈릴리 서쪽 막달라 출신이다. 이 여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묵박히실 때 현장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에 갔었다. 무덤에 갔던 여자는 모두 몇 명인가 마태는 두 명, 마가는 세 명, 누가는 몇 사람, 요한은 한 명으로 기록했다.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매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4.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상황을 시간순으로 열거해야 한다. 여자들이 무덤에 간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 1. 요한이 기록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혼자 무덤에 갔다. 2. 막달라 마리아는 빈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다. 마리아도 이들 제자의 집을 알고 있었다. 3.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빈무덤과 세마포와 수건을 보는 집으로 돌아갔다. 갈릴리 출신 사도들은 이미 예루살렘의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4.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는 해가 돋을 때였다. 시점이 다르다. 5.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 안에 있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났다. 6.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다. 7.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것이 되려면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야 한다. 7. 그리스도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도 죽음같이 강한 것이었다. 8.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는 자기 고향이나 집으로 떠났지만 그녀는 남아있었다. 9. 그녀는 왜 남아있었을까? 10. 그녀는 아직 어두울 때에 왜 무덤으로 달려간 것일까? 10. 밤에 무덤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11. 서울처럼 잔인한 사랑에 이끌려가는 그녀는 두려움에 방해를 받지 못했다. 11.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상의 것을 만나지 못했다. 11. 그녀는 울면서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다. 12. 무덤에 가서 미리 준비한 향유를 바르려고 했다. 12. 죽은 사람은 산자들과 분리되어 있고 가족들이라도 죽은 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다. 13. 죽은 자까지라도 사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랑임에 틀림없다. 14.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감동시킬 수 있을까? 14. 어떤 부도덕한 여자는 매우 값이 나가는 순존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15.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여자다. 15.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성과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16. 그들은 새 무덤을 준비했고 세마포로 향품 모략과 함께 싸서 안치했다. 17.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마음을 다해 표현했다. 18.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19. 슬픔에 잠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께서 부활할 것을 믿고 행동하진 않았지만 19.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기쁨에 차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19.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19. 우는 자, 마음이 상한 자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20.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다. 21. 우리 또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22. 그때는 예수께서 새로운 몸으로 첫 열매로 부활하셨지만 23. 우리 또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3.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24.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져갔다. 25.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5.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했다. 26. 그들 또한 사명을 마치고 장차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26.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실 것인가? 27.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가졌던 막달라 마리아는 신부를 상징한다. 27. 지금 그를 향하여 불타는 사랑을 가진 신부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28.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 죽음처럼 강한 사랑, 스올처럼 잔인한 사랑, 신부들의 사랑의 불꽃은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마치 아무도 끄지 못하는 여화의 불과 같다. 29. 말아놨다. 20. 말아놨다. 20. 말아놨다. 20. 말아놨다. 20. 말아놨다. 20. 말아놨다. 21. 말아놨다. 21. 말아놨다. 21. 말아놨다. 22. 말아놨다. 23. insider치 말씀드린다고 하려고 합니다. 내부겐의 불과 합격으로nants carp list하다.